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게릴라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자 수고해 주신 멤버분들한테 박수라도 한 거야.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는 곳곳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. 여기 오신 분들 잘 해주셔야 멤버분들이 더 힘차게 힘내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들은 긴장 안 했나 본데 나만 긴장을 했네요. 진짜 귀엽다 우리 아이즈원 진짜 아 너무 귀엽네 정말 앞으로 닥칠 궁상사는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귀엽네요. 아 잠깐만 떨어졌어요. 잠시 맨 앞에 잠깐 스톱 스톱 맨 앞에 스톱 네. 아이즈원이 대기실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약 1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아이즈원이 무대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누구가 누구 넘어졌어요. 누구 넘어졌나요 아니죠. 아니죠. 진짜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지금. 지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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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어... 지금... 저 친구는 뒤를 잃었네요, 중간에. 혼자... 아... 아... 잘 보여. 유진, 예나, 채원, 유리, 나카오, 사쿠라, 원영, 은비, 히토미, 민주, 채연, 혜원 양까지. 지금 모두 무대에 올라왔습니다. 어우, 너무 춥죠, 지금. 네. 자, 일렬로. 난리났어요, 지금. 어디가 앞이에요, 뭐 이러고. 난리났어요, 지금. 얘가 딱 가리는 거 같아요. 자, 조금만 이제 옆줄을 맞춰서. 자, 안대가 안 벗겨지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아이즈원 친구분들. 네. 자, 마이크를 좀. 네. 받아주시고요. 네. 네. 아이고, 너무 추워서. 자, 최대한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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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어. 아. 여러분. 민트 마이크가 없어요. 여러분. 저, 어. 반가워요. 저는 게릴라 콘서트. 오늘 MC 맡은 김진수라고 해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내가 다니면서 인사를 받을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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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안배를 서서 안 보이고요. 안 보이긴 하지만은. 자, 우리 오늘 와주신 비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은비양이. 자. 은비양이 함께 인사를 해주시겠어요? 네. 인사하겠습니다. 둘, 셋. I love me. 하나 되는 남. 모르는 남. 안녕하세요. 아이즈원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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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ituation 아닙니다. 응베양? 네? 왜 그래요? 아니,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. 왜요? 어우, 네. 팬분들 소리가 안 selection partis Kوں prac? 보통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요? 그런데,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죠? 아der. 아.. 아..